사람들의 모습이 참 가벼워졌죠. 워차름도 가벼워지고 마음가진도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. 4월 정순쯤 했는데 부활주일 끝나고 나면 날씨가 푹 푹 푹 더 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. 지금 이 줄은 번호표를 타기 위해서 있습니다. 코로나 검사는 하지 않는데 번호표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있을 뿐입니다. 검사를 하게 되면 엄청 길게 사람들이 서있는데 이 줄은 번호표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서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 서있어. 이렇게 여기 서있어. 이렇게 서있어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녁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야. 이런 얘기는 해야지 한 달 만원짜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